KB진권의 김효진 연구원 KB진권의 뭐라고 그러세요? 뭐 가지고 아니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하다? 김효진 위원님이랑 스타일링 스타일링 호응 좀 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훌륭한 사장님이시라는 거죠? 신과 함께 대담 올라와 있으니까 자기가 사회 안 봤다고 좀 무시하지 말고 봐주세요 사장님 대표님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같은 또 대표들끼리는 약간 경쟁이 또 있습니다 대표 아니잖아 아니? 나 대표 아니야 아니 아니 KB진권 대표님의 자기랑? 네 어차피 형님이랑 저는 경쟁 사이는 아니죠 제가 대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효진 위원님과 오늘 또 지표들 또 정리할 게 많이 있죠? 오늘은 사실 어제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가름마를 타가지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돼요 일단 앞에서 뉴스 3부터 쭉 이제 들으셨겠지만 파월 의장은 이제 일단 50pp 금리 인상은 하진 않겠다 25pp 인상하고 나중에 혹여나 이제 사태가 악화되면 50pp 인상하겠다 그게 그냥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사실은 최근에 연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신뢰성이 약화됐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위원들이 투표권을 가진 다른 위원분들이 자꾸 코멘트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의장이 하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무게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안에서도 이제 의견 합의가 됐고 내가 이런 말을 하겠다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3월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25pp 인상은 약간 정해졌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주식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주목을 하면서 미국 주식이 올랐는데 이제 채권 금리는 오히려 올랐다라는 말이죠 유가를 아마 바라보면서 유가가 저렇게 110불 이상 이제 90불대에서 100불대로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110불대로 중간에 뭐 이렇게 옥신각신 없이 올라가다 보니 채권 시장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 10bp 이상 거의 15bp 가까이 미국 금리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수출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남으면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스위프트 이야기랑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업데이트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러시아에 관련해서 스위프트 제재를 지금 퇴출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부 지금 유럽은행은 주식이 거의 빵으로 떨어진 스베르방크 같은 데들도 있고 굉장히 어제 미국 시장은 올랐지만 상황은 굉장히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단보다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좀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러시아와 관련돼서 스위프트 퇴출을 한 상황이고 유럽은행들은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것들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에서 러시아에게 얼마나 빌려줬는지 잔액이에요 거래 잔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00년대 쭉 늘었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신용이 쪼그라드는 흐름이었으니까 줄었다가 그 이후에도 사실 유가가 110불, 120불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다시 늘었다가 2014년도에 제재 크리미아 반도 때요 그 제재 그리고 그 이후에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거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다시 늘었다고 한다면 유럽이던 다른 금융권이 있는 피해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저희 펀드 같은 건 환매들도 중단된 그런 상황들인데 펀드도 문제지만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이걸 정말 떼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거든요 금액이 저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게 빌리언이니까요 100이면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 자치는 작지는 않습니다만 2014년도나 그 이전 대비해서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단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하진 않았지만 2014년도에도 사실은 스위프트 퇴출만 아니지 제재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효과를 발휘하면서 러시아하고 금융권하고 굉장히 얽혀서 어지럽게 돌아갈 가능성들은 현재 지금 대차장구라고 해야 될까요? 돈 빌려준 거로는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이야기 들여야지 될 것 같아요 스위프트 퇴출 이후에 누가 더 데미지가 크냐라고 하면 당연히 러시아가 데미지가 크죠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카드가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겠죠 일단은 우리가 스위프트라는 단어도 아마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들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국제금융관 거래를 할 때 어느 정도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퇴출된 사례가 북한하고 이란 정도밖에 없어요 북한하고 이란 정도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데이터가 북한 데이터는 많지가 않아서 이란, 경제 규모가 그리고 더 큰 이란을 보시면 2012년 3월에 스위프트 퇴출된 이후에 이란 경제는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그 이전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제재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 있었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왼쪽 그림이 퇴출 이후에 이란의 GDP 성장률 오른쪽이 물가인데 경제는 큰 폭으로 위축 성장률은 마이너스 10%에 지금 코로나 때 대부분 국가들이 마이너스 10%까지 갔었으니까 갑자기 그 정도의 타격을 이란이 받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게 이제는 기저효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 정도 마이너스면 그다음에는 대부분 플러스거든요 그런데 다음 해까지 마이너스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경제 깎아먹은 폭은 굉장히 컸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성장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이게 국제 간 거래가 원활하지 않게 되다 보니 물가는 오히려 폭등하는 환율도 1년 안에 4분의 1토마 지금 원달러가 1200원인데 5000원 같다는 얘기거든요 성장과 물가가 반비례해버리는 이 중 최악이죠 최악이죠 이 전이 진짜 힘들었겠네요 오른쪽 차트가 이제 물가 차트인데 제재를 하기 전에도 사실 물가가 낮지 않았어요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재를 받은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이 순간적으로 45%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고 르브라도 폭등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전쟁이 좀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란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고 우리가 관심을 안 뒀을 뿐이네요 네 러시아도 이제 그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르블화가 지금 폭락한 상황입니다 저게 르블화만 최근 것만 그려놔도 되게 드라마틱한데 제가 일부러 좀 비교를 해보시라고 원달러랑 한번 같이 그려봤어요 한국하고 르블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어서 같이 그린 게 아니라 원달러는 우리가 대충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러시아 르블이 저렇게 움직였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렇게 원하는 평화로운 것 같고 러시아 르블만 저렇게 이상하게 좀 악마 편집 아니야가 아니라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맞춰놓은 거예요 동일한 변동폭으로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도 사실은 작년에 생각해보시면 막 1300원 코로나 때 갔다가 여전히 지금 1200원이기 때문에 아 원달러가 그렇게 불안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 르블과 비교하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러시아 르블은 2014년도에 한번 폭풍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제자리로 못 돌아온 이후에 최근에 전쟁 때문에 추가로 폭등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방에서는 이렇게 이란의 사례를 봐도 유가가 폭락하면서 한국의 원달러도 사실은 이거 뭐야 경제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감정 섞어서 말씀드리면 러시아 전쟁을 일으킨 나라니까 환율이 폭락하건 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위프트 퇴출이 저희도 이전 사례를 부랴부랴 찾아봐야 될 만큼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만 끝나면 좋은데 자꾸 이제 마음 한편에서는 저 어디서 황당한 데서 꼬여가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금융시장이 이제 하도 얽혀있다 보니 만약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저 멀리서 다른 나라에서 나비 효과가 있는 거죠 먼저 이제 파열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는 연준이든 20이든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돈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 금리 올리지 마세요 주식 빠지니까 금리 올리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거 단기 자금 시장이 꼬일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라는 경고가 굉장히 조금씩이지만 나오고 있어요 그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이프트에서 퇴출시키면 러시아와 거래하고 있는 무역업자가 제일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은행이 굉장히 큰 은행만 있지만 해외는 미국만 하더라도 은행 수가 몇만 개 되거든 그 전에 지역은행들도 있고 그 지역은행의 가장 큰 고객이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러면 돈을 못 봐도 그래서 뱅크럽시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은행이 이제 오염될 수도 있고 스텝이 꼬이죠 지금 얘기는 스텝이 꼬인다는 게 그런 류의 어떤 어디서 뭐가 이걸 잘 모르니까 두려웁니까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 유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유가가 몇 불까지 올라갈까 경제 괜찮을까 이것도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이 스위프트 퇴출을 했고 이게 뭐 합의에 의해서 그럼 스위프트를 전면으로 하지 않고 지금 선별적인 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는데 우리 지켜볼 거야 라고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전면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찜찜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엄청 도움되는 정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지고 왔는데 일단 6페이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일단은 스위프트 퇴출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미국장도 반등을 했고 러시아 영향이 또 좀 반감되고 있는데 여전히 왜 이렇게 조금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게 전세계 GDP에서 국가별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제가 일부러 나라를 생략을 하지 않고 쭉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스위프트 퇴출이 됐던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국가 이란 이란이 지금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 이게 경제 규모가 크다고 꼭 금융이 큰 건 아니에요 금융은 훨씬 더 큰 나라들이 있지만 GDP 기준은 말씀드릴게요 이란은 1%이고 지금 러시아는 사실 거의 두 배 가까이 돼요 1.8% 비교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 중국,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 전세계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전세계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에너지에서는 중요하지만 2%니까 이게 뭐 이렇게 굉장히 클까라는 생각들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란 스위프트 제재까지는 금융시장이 사실은 별 큰 탈이 없었어요 단기적으로 달러가 급등하고 유가가 업체랑 뛰치랑 하는 거 이외에는 큰 탈은 없었지만 이것보다 두 배가 더 크고 더 많은 에너지를 굉장히 원활하게 수출하고 있던 러시아에 대해서 스위프트 퇴출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조금 지금 당장 이게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융시장 영향이 반감된 것 같으니까 주식을 다시 확 들어가야겠어 라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체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하나 남아있죠 어떻게 체크하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자금시장에서 우량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은행들끼리 돈을 잘 주고받는지를 아는 게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는 건 OIS 스프레드라고 해서 변동하고 고정하고 금리를 바꾸는 거예요 말은 복잡합니다만 나는 이거 변동으로 3개월 빌려줬는데 고정으로 받았어요 그럼 이제 약간 미스매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A은행에 가서 나 이런 거래가 있는데 돈 맞으면 나랑 바꿀래? 이런 거래를 하는 겁니다 설명은 훨씬 복잡한데 단기 금융시장에서 A은행, B은행, C은행 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돈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는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저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나는 3% 안 주면 안 할 거야 그러면 옆에 은행에서 그럼 내가 2.9% 줄게 굉장히 경쟁이 단기 금융시장이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단기 금융시장에서 돈이 매끄럽게 움직이지 않을 때 다시 차트를 봐주시면 이렇게 탁탁 튀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옆은행을 못 믿는 거예요 나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도 지금 쪼다리는데 너라고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나 그냥 이 돈 갖고 있을래 안 빌려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실 돈 맺 경우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8년 이번에 코로나19 이후 때도 아주 단기로나만 저게 차트가 길어서 단기처럼 보이지 거의 한 달을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연준이 대대적으로 돈을 풀었었죠 아직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를 보시면 아직은 평화롭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쪽에 OIS 스프레드가 조금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쭉 길게 늘어놓고 보면 지금 굉장히 위험하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이야기를 드리겠고 이게 이전에도 보시면 갑자기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게 튀기 시작한다 뭔가 뉴스에서 미국의 단기 금융시장에 어쨌고 저쨌고 OIS 스프레드가 튀었고 불안이 조금 심화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유가 상승보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큰 이슈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만 단기 금융시장 OIS 스프레드 이런 얘기 드려서 좀 어떻다는 거 괜찮다는 건가 나쁘다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낙관할 수는 없다 네 너무 낙관할 수는 없고 스위프트 퇴출이라는 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저희 리서치센터에서도 경험들이 쌓여서 대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태는 머릿속에서 떠오르죠 그러면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비교 리서치를 해서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탁탁 이제 자료가 떠오르는 때도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이 스위프트 퇴출 단기 자금 시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례가 되게 적어요 사전에 감지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 결론은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단계가 아니라 아직은 평화로운데 저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유가 상승보다도 더 큰 파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되게 큰 부분이다 그래서 OIS 스프레드 같은 것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살짝 OIS라는 게 어려움만 아니고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 레이트라는 거예요 오버나잇 하루짜리 오버나잇이라는 게 하루짜리를 네 오버나잇 그래서 이 하루짜리 변동금리부와 교환하는 고정금리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아 그 금융시장의 자금시장의 아주 초단기의 변동성을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아까 우리 김효진 위원님 그게 올라가버리고 안정되면 내려와 버리고 하루라도 내가 변동금리 가지고 있기 싫다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거의 차이예요? 네 차이예요 그게 스프레드는 이제 통상 라이보와 OIS의 스프레드를 얘기하기도 하고 고정이 예를 들어 3%인데 변동이 3.5%다 이러면 0.5%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 뭐 시기 딱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괜찮지만 뉴스에서 뭔가 OIS 스프레드가 튄다? 이러면 어? 그러면 한 번 조금 단기 금융시장이 괜찮은지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라고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아무도서나 잘 안 하죠 이런 얘기 안 하면 좋겠죠 김효진 위원이니까 하는 거예요 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잘 안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렇고요 이제 유가가 지금 110불로 갑자기 레벨업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채권금리도 굉장히 많이 파월 의장이 나와서 3월의 기준금리는 25BP 인상을 거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10BP 이상씩 다 뛰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거가 저 이제 입장에서는 그러냐면 최근에 유가 170불 갈 수 있다 150불 갈 수 있다 좀 경쟁적으로 전망치들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은 게 그 전망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전쟁이고 핵전쟁이라는 단어 우리 세 글자를 뉴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오버슈팅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볼 때 경제에도 그렇고 금융시장에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지속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가 이렇게 뭐 이틀 만에 뭐 한 10% 20%씩 올리는데 150불 170불 갈 수도 있겠죠 저희 마이너스 유가도 봤으니까 불가능한 건 진짜 없구나라는 생각 그때 이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면 유가가 그냥 이렇게 툭 튀고 내려오면 에너지 관련된 주식을 삽시다 예를 들어서 유가 원자재 요즘 ETF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포트를 좀 조정합시다라는 뷰가 워킹합니다 그때까지는 맞는데 만약에 이게 유가가 굉장히 높은 기간 동안 고공행진을 한다고 하면 그냥 자산 가격은 채권 빼고는 그때 되면 다 마이너스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차트를 갖고 올 거거든요 경제는 항상 동그라미 원으로 돌아가거든요 동그라미가 작을 때가 있고 클 때가 있는 거지 항상 그 다음 단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물가도 좀 높고 경제도 좀 힘이 없고 그 동그라미가 작다고 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다음에는 아주 마일드한 리세션을 겪은 다음에 이제 회복으로 바로 갑니다 리세션 떠올릴 것도 없이 스태그플레이션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리커버리로 가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메인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이 동그라미가 커지는 거예요 큰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커지면 스태그플레이션 다음에는 리세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제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두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무시무시한 이야기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까지 저는 안 갔다고 생각해요 안 갔다고 생각하고 안 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 맞습니다 지금 뭐 밀이고 천연가스고 유가고 다 폭등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맞는데 제가 지속기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기업이 됐건 소비자가 됐건 한 번 유가가 굉장히 뛰어서 휘발유를 한 번 비싼 가격에 넣는 건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앞으로 6개월 동안 휘발유 가격 계속 비싸게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임계점은 연평균 유가 105불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부터 똑같은 숫자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차트를 보실까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전세계 GDP에서 유류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장기적으로 1985년 이후에 평균 2.6% 정도 돼요 저거보다 유류 부담이 낮을 경우에는 경제가 사실은 되게 가벼운 상황인 거고 저거보다 높으면은 때에 따라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리세션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데가 유류 부담이 커지면서 유가가 높이 상승하면서 경제가 철퇴를 맞았던 때가 주황색으로 칠해놨던 곳들이에요 1차 올 쇼크, 2차 올 쇼크, 원자재 랠리가 있습니다 저기서 러프하게 임계점을 뽑아보면은 전세계 GDP에서 4% 유류 부담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는 경제가 이제는 다 왔습니다 이제는 리세션입니다라고 콜을 해야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떠냐 연초 이후부터 지금의 유가가 111불이잖아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유가 평균이 80 제가 어제 계산해보고 왔어요 88불이더라고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평균 평균을 내버리시니까 지금 며칠 동안 우리가 올라서 유가 세자리가 되게 오래된 것 같잖아요 근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평균 88불이에요 90불 정도를 넣으면은 지금 3.3%입니다 세계 GDP에서 유류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높지만 4% 경제 전망을 꺾어야 되는 즉 우리가 주식시장을 정말로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숫자랑 거리가 있죠 연평균 만약에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정말 우리가 좀 가방을 싸야지 되나 연평균 105불 그래서 순간적으로 120불 130불 지금 뭐 120불이라고 해봤자 10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하루하루 금융시장 온도에는 영향을 많이 주죠 그렇죠 영향을 많이 주고 섹터에서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지금부터는 연평균으로 지금 한 그때 한 90불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100불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건가 연평균으로 조차 아니면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고점을 점차 낮춰가면서 이럴 정도로 하면은 연평균 뭐 한 90불에서 좀 마무리할 수 있겠네 그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지 연평균이 의미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초반에 뭐 한 120불 130불 막 140불 이렇게 가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경제가 그냥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러면 한 60, 70불 가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연평균은 뭐 90불에 막을 수 있지만 날카로워요? 그게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너무 질문들이 날카로워지죠 당황한 게 얼굴에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그 보조적으로 약간 감을 잡으시라고 연평균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축 취소 사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꺾일 수 있죠 꺾일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모델들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림이 안 예뻐서 안 갖고 왔는데 지금 만약에 순간적으로 160불 정도 간다 그래서 이게 하루 가는 거 말고요 뭐 한 1개월 정도 그 정도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경제 전망이든 주식시장 전망이든 다 이제 바꿔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지막에 아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임계점을 이렇게 삼으세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 테로를 열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뭐 핵전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나리오 분석이 굉장히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건 저의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임계점을 저 정도 숫자에 가면은 내가 전망이든 포트건 다 바꿔야 되겠다 임계점을 딱 정해놓고 그 이전에는 이제 그래도 내가 생각한 대로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 나가다가 임계점에 딱 도달으면은 확 바꿔야 되는 팁핑 포인트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유가가 160불 이상에 한 한 달 정도 지속되거나 그러면 이제 연평균도 자연스럽게 뒤에 꺾여 내려간다고 해도 이제 연평균 100불이겠죠 연평균 100불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 좀 이전에 생각했던 거를 다 바꿔야 되겠다 이제 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고 제가 일부러 좀 70년대 이후 60년대 이후 가능한 좀 긴 차트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유가 이제 길게 보면 볼수록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저 흰머리가 성성한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월가에서건 한국에서건 선배님들이 이거 젊은 분들 잘 모를 것 같은데 70, 80년도에 물가 되게 고생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사실 경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도 저를 포함해서 시장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리서치를 하고 충분히 이제 자료를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준비, 대응이 잘 돼 있었나 좀 반성을 개인적으로만 하게 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책으로 공부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이제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데 차분하게 숫자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는데 업계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은 고참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이 비교적 보수적인 시간간을 갖고 계시는 분이 꽤 있으시잖아요 김한진 박사님이나 또 김영익 박사님도 그렇고 이종호 센터장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윤지호 센터장 얘기하면 본인이 기분 나쁘게 했나 그 반열에 놀리면 어쨌든 경험이 많지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IMF도 경험하고 금융위기도 경험하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거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혹은 금융위기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큰 변동성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책으로만 봤지만 그렇지. 책 끝 보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이 뭐 우리 박병찬 부장님 얘기 못 들었어요 IMF 때 나이타로 그 단말기를 이렇게 데웠대는 거 아니야 제발 올라가라고 그런 얘기가 나는 와닿거든 왜냐하면 같은 세대니까 그런데 경험 못한 사람들은 그냥 뭐 옛날 추억담이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차트 한 개만 딱 하나만 딱 보시죠 어제 아마 뉴스에서 다 전해드렸을 거예요 한국 수출이 되게 잘 나왔고 그리고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거 걱정했던 거죠 다행히 흑자로 넘어왔다 그런데 흑자로 넘어온 것도 좋은데 만약에 수입을 줄이면서 흑자로 갔다라고 하면 그럼 그냥 다음 달에 유가가 더 올라갔으니까 적자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사실은 수출을 보면서 좀 기분이 좋았던 거는 일평균 수출액이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출이 20% 는 것도 중요하고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선 것도 중요한데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일평균 수출액입니다 2월 같은 경우는 설날도 앞뒤로 1월에 붙은 해가 있고 2월에 붙은 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등락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출이 전년동 월비 몇 프로다 무역 수지 흑자가 얼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평균 수출액이 뒤로 가면서 그냥 숫자만 잘 나오거든요 물론 중요한데 일평균 수출액이 사상 최고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우리 주가 차트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주가 차트랑 사실 되게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불안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식을 이제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한국 수출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격만 싸다고 그런 뷰를 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김효진 의원의 걱정이 그나마 2월로 마무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황금고래님이 하한가 14방을 맞으셨대요 예전에 아마 위기 때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14번을 하고 그런데도 거래세를 떼가더라고 저희는 그래도 좀 든든한 건 우리 김 프로님이 또 다 그런 경험들 전쟁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으시니까 전쟁? 하셨잖아요 무슨 걸프전 걸프전 든든합니다 우리 김 프로님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김효진 연구원님 오늘도 아주 알차고 똑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김효진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음 오마이 골 behold 이 Scientists Audience 시 돌 친구 Plea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